김성수 회장님하고 한참 같이 했었는데 계산제약을 좀 가지고 이제 심한 기가 있다가 여기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오셔서 진심을 감사드립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건축 도장 강수입니다.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겨울 때 우리가 겨울돼서 방학 기간이 다 새가요. 12월 되면 방학 가는데 12월까지 조금 싫어 나갈 것 같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박수